내가 너 앞으로 뭐 할거니 했더니 제가 이제 엠베서더가 됐구요. To join the club event. 앞으로 엠베서더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뭔가 자선행사가 있거나 홍보행사가 있으면 지성파기 가가지고 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o join the club event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우 상당히 영어 잘해요. 상당히 영어 잘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어 들어보겠습니다. All over the world. And then yeah just to be. And then I work as a club ambassador to join the club event. All over the world. 어 나는 근데 처음에 All over the world라고 들었는데 이거 사실 말이 안되거든. All over the world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걸 런던에서만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자선행사 같은 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름으로 박지성이 가서 활동하는 행동이 영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런던을 기초로 이 모든 행사들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And then yeah just to be relaxed over there. And just be relaxed over there. And just be relaxed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아 제일 섹시한 발음. Over there. 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박지성 영어 들어 봅니다. 갈게요. 옷 타놨어? 아 미안해요. 오너대어가 됐네. Over ther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Over there.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And then yeah just be relaxed over there. Over there. 갑니다. I just moved to London just a few weeks ago. And then I based on there. And then I work as a club ambassador. To join the club events all over the world. And then yeah just be relaxed over there. Wow. Over there만 열심히. 너무 잘하죠. 너무 멋있죠. Over there가 뜻이 뭔데요. 그곳에서. Just be relaxed over there. 그쪽에. 자 봐봐요. 야 너 저기 있는 내 물건 좀 가져와. Bring me my stuff over there. Over there.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 그냥 over there. 그냥 그곳에서 좀 쉴게요. 이런 뜻이에요. 별 그렇게 큰 뜻은 아니고 그냥 over there. 뭐 그냥 저기서 거기서라는 뜻이에요. 아 일본어 수준급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일본어도 수준급이래요. 박지성 일본어도 잘한대요. 대박.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거슨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성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 없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입니다. 참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마. 나 웰컴밖에 안 들려요. 나 이거 웰컴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죠? 아 퍼거슨씨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이네. 아 웰컴밖에 안 들려. 자 스코틀랜드 영어를 썼어요. 근데 제가요. 저도 이 부분 잘 안 들려서. 제 영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져온 건 가져 드릴게요. 자 마지막 팁이나 어떤 박지성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공원사회에 어떤 많은 이벤트들에 참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갈게요. 여러분 같이 갈게요. 여러분 같이 갈게요. 여러분 같이 갈게요. 제 생각에는요. 그는 그 역할을 잘 해낼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롤 한다는 얘기는 역할을 수행하다 라는 뜻이고 플레이어 그레이트 롤 이라는 표현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지성은 그 앰배서더로 아주 좋은 활동을 할 겁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유나이티드 나우에서 소 많이 스폰서십 여기서 유나이티드라는 건 맨체스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나이티드 나우에서 소 잠깐만 여기서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맞지? 유나이티드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유나이티드가 뭐야? 맨체스터야? 맨체스터 맞지? 맞지? 오케이.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스폰서십이 많아요. 그쵸? 오케이 맨유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가르치는 걸 거예요. 나는 유나이티드라고만 따로 불러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축구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스펠링도 잘 못쓰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자 진짜로 이분 엠베서더 발음이 대박이야. There's a role to be played there and he joins many tremendous ambassador 요 부분인데 이게 나도 잘 안 들려. 이게 좀 이상해. 엠베서더 너 마지막 바르셨어? 엠베서자 아저씨 너무 힘들어요. 엠베서자 들렸어?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알아듣냐고 엠베서자 엠베서스가 뭐야 엠베서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affen 피터 스마이콜 Deniz ihren 사실 이 다음부터는 그냥 선수들 이름이 들어왔어요. 이 클럽 멤버에 그 엠베서더 크럽 멤버에 있는 사람이 피터스...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피터 summation 슈미첼 슈미첼? 피터 슈aton 슈 마이 켈, 슈 마이 켈, 슈 마이 켈, 데니스 어린, 앤디 콜, 브라이언 랍슨, 맞아? 슈 마이 켈이야. 아, 이거 독일식인가 보다. 슈 마이 켈, 그 다음에, 데니스 어린, 앤디 콜, 브라이언 랍슨, 매니, I like that, and you will enjoy. 자, 이렇게 여기 엠베서더 클럽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고, 얘네들 다 좋아했어. 너도 좋아할 끼다. 이런 얘기에요. 제빵사로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role is got to play. welcome and good luck with that. welcome and good luck with that. 자, 다시 한번 포거슨씨 문장만 들어보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포거슨 문장 보이시죠? 어,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여러분? 요 부분이에요. 포거슨 안 보여? 오케이, 여기서부터. 요기야, 포거슨 부분이야. 간다 간다. 포거슨 들리나 봐. 포거슨은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 되, 되긴 해요.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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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사에 어떤 많은 이벤트에 참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아프리카TV의 박지성이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져갔고요. 겁나 빠르죠? 오늘 겁나 빠르죠? 한 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 마치겠습니다. 자, 제이부터 갑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갑니다. 네, 정말 환상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월드테리코드의 직관 가신 팬들은 정말 큰 거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게임을 엄청나게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 게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찢어진, 우리는 아까 생각한 거에 대해 오늘의 환경은 이 상황이 어디서 어떤 계획은 지금 하고자님의 보도를 말해주세요 저는 롬데로는 몇 시간동안에 그리고 그에 대해 제가 클럽의 엠바사더에서 그룹의 이벤트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그냥 릴렉해야만 하고 거기에 대해? 네, 엠바사더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공원사의 많은 이벤트에 참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은 유나이티드가 지금 많은 스폰서시프를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장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많은 엠바사더의 엠바사더의 엠바사더와 피터슈 마이콜, 제니스 서벤, 앤디 콜, 브라인 로브슨, 많은이 이런 것들은 이랬어요. 이 역할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이이이!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되세요? 괜찮은 수업이었어요? 유튜브 디바제시카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천 버튼 한 번씩 누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제시카는 매해 10월 마지막 주에 할로윈 특집 방송을 하는데요 한 주 내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마지막이니까 아마 10월 27, 28, 29, 30, 30일 그 5일 동안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카의 그 코스프레는 계속됩니다 윌리안의 한 번뿐인 기회 마지막 수 볼 수 있겠죠? 시험 끝나니까 샤이아 넌 다른 사람 몰라도 넌 보러 와야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아이 고고님 늦게 왔어? 베비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제한권화덕혁님께서 수박 안 무거워요? 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가서 쉬어야 돼 누나가 누나 엄청 무거워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구요 오늘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구요 저는 내일 볼게요 안녕 중성 니노타투 베비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